자, 버프 받은 신상 캐리 갑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! 좋아요 바로 여기서 카운터 날려줘요 신상이다 터넬 건물이야 중력 싹 달려 우리 레인다이 씨 잘 가시고요 캔디맨 잘 가시고요 캔디맨 잘 가시고요 캔디맨부터 잡고 그리폰도 기다리고 있어요 1,2 그리폰도 쏘아줍니다 여기서 다시 카운트 잡아주고요 그렇죠 아 이거 손 맛이 있잖아요 여기 싹 잡아요 여기서 카운트 한번 가요 카운트 쏘아줍니다 카운트 준비 빨리 뽑아 키리 그만하고 뽑아야지 여기 지금 다 나한테 갇혀있어요 지금 다 쏘아줍니다 거의 그는 전설이 아닙니까 아아 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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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다 쏘아 쏘아 자 여기서 기다렸다가 여기서 기다려 아 저거 아닌가 이거 아니? 왜 쏘아줌냐 왜 쏘아줌냐 뭐라니 아 다 끝까지 한 번 쓰고 끝나면 좋으면 되나 그리폰도 한 번까지 싹 쓰고 끓이고 싶어 자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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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폰도 두 간다 아아 다 비이씨 요거까지 딱 두 갔어야 되는데 몇 킬 했을까?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은데 1 1 1 2 2 2 3 2 2 3 8